오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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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빨라 저거 누가 돌리는 거야? 사람이 안 돌리는 거 이게 전력이 아 이거 어떻게 돌리는 거지? 이게 어떻게 도는 거지? 아 여기 계시는구나 아 아 아 어디 있는 거야? 대박 한 분이 돌리시네 우와 우후 한 분이 돌아오고 계세요 우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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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후 우후 흐흐흐흐 근데 이게 보기보다 재밌어 헬로우 웠 웠 י이 웠 웠 웠 아 시원하다 너무 Gard니다 와 좋다 야!! 제가 초등학교때 뺑뺑이 친구들 이렇게 많이 태워주었는데 놀러서 줘 fluor 와 우리 털에서 맞아 마다가스카르는 이렇게 뺑뺑이 돌려주는 직업이 있네요 완전 수동 이거 잘 안 들었다 와 진짜 빠르다 성향이 꽤 나네 표정이 안 좋은데 지금 기한이 형? 어지러워 멀미 멀미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 나 달팽이가 약한데 장은 강한데 달팽이가 안 좋네 달팽이 좀 약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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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바로 못 버티는거지 선생님 그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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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지러워 어지러워 헬로 어떻게 내렸어요? 내렸지 뭐야 중간에 놀이기구에 탁승을 해버리네 와절로 잠깐만 야생이 그 자체 나 빨리 저거 해보고 싶어 자 형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덱스 같이 타야지 덱스 안 내렸어 아직? 어? 안 내렸어? 또 덱스TV 중이네 쟤 지금 내리기 좀 빡센 구조야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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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놀이기구 탈 때마다 그때그때 티켓을 끌어서 타는 방식이에요 네 한 명당 300원이네요 진짜 싸다 근데 가성비 좋죠 돈을 내야하나요? 냈어요 제가 1인당 300원 지 SOON 1000원력 하시죠 1인 1차 할까? 이제 간격을 두고 앉아야겠다 그다음.. 이게 안전장치...? 호박 됐는데? 네 널찍하게 1융, seriously 간격을 두고 앉아야겠다 그다음 안전장치 널찍하게 1융, istem trans가 꽤 나파 꽤 나파 마카르의 멋쟁이들 기대됩니다 생각보다 이게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꿈과 환상이 가득한 마다가스카르랜드에 왔습니다 너무 새롭다 이거 대박이다 어? 갑자기 사람 많아졌는데?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전부 수동 키민이다 키민 오! 높아! 높아! 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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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택시야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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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야! 스릴 만점이네 이거 진짜로 원래 이 관람차 하면 되게 여유롭게 그냥 풍경을 감상하는 그런 느낌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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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 Loc Loc That 이거 이렇게 밟아버린다고? 마다가스카르 MG들의 근육이 만들어주는 꿈과 환상의 열람찬 Uh. 여러분 한 번 마다가스카르랜드에서 꿈과 모험의 세계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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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꿈과 모험의 세상이 온одар! 빨라 빨라! 몇 명이로 떨리는 거야? 빨라... 속도 봐! 드디어 꿈과 몸의 세상으로!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오 오 오 오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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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 엄청 빨라! 아니 이게 흔들려 이게 이렇게 저야 간다 간다! 오, 이거 약간 바이킹 같아, 바이킹! 와,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야, 이거 왜 빨라! 야, 이렇게까지 빠르다고!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와, 저건 처음 봤어. 완전 다람쥐인데? 다람쥐 챗바퀴 눈듯이, 이게. 뭐야? 저 달리기 안 돼. 진짜 대박인데, 다람쥐 챗바퀴. 아니, 이게... 야, 이렇게까지 빠르다고?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어, 비슷하다. 돌아, 돌아! 야, 아니... 굴대랑 탈탈게 달라! 와, 재밌어. 오, 오! 와, 진짜... 와, 진짜 꿀과 모음이 보였어. 발차다, 두 개밖에 없었어. 와, 최고다, 최고. 마다랜드. 1월 웨이컨. 와, 기아 진짜 찐템이다, 지금. 와, 진짜... 진짜 행복해한다. 너무 부럽다, 저거. 아, 시간대. 너무 타고 싶은데, 저거. 아, 재밌네, 이거. 와, 이거 바이킹이야, 바이킹. 야, 롤러코스터, 귀신의 집, 관람차, 바이킹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그런 놀이기구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안전하네요, 근데. 아, 좀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즐겁네요. 너무나 행복하다. 와... 와... 아, 이제 백건다, 아하. 이야... 어, 이제 끝났나? 하나 더 타고 싶은데, 잠깐만. 오우. 오우? 그래, 이게 수동일이야. 저분들도 지치지. 오, 반대로 간다, 반대로. 아, 왜? 아니, 안 쉬어? 주문으로? 뭐 일종의 세탁기 코스처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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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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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내려가니까 더 생겼네 어 이 내려갈 때 이 내장이 붕 뜨는 느낌 만세 만세 서커스는 덤이네, 완전.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와, 내려왔어. 뭐야? 뭐야, 뭐야? 옆에서 훅 지나가. 지금 현란해요. 지금 난리 났어. 여기 타고 내려오고 막 와. 와, 이 친구. 매드백스야, 매드백스. 와, 이 친구들. 야, 너 다른 직업 알아 봐라. 와, 뭐야, 이 친구. 야, 뭐야? 뭐야? 뭐니? 뭐니? 뭐니, 뭐니 어떻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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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뭐야, 이 친구. 뭐야, 그냥 매달. 우와, 현란합니다. 여, 저건 이 친구. 여, 저건 이거. 여, 저건 그지. 이런 친구가. 여, 저건 내 친구. 뱉지. 여, 저건 내 친구. 감사합니다.